말리포 항구 데크에서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할까 합니다. 패들보드 서핑 훈련을 15분 정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대략 1km 정도 말리포 호구 앞에 데크에 왔습니다. 데크에 와서 서핑을 위한 요가 엔스교를 선을 더 조금씩 시작하니까 바람이 시원하고 날씨도 좋네요. 영상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바람이.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좀 더 조심합니다.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그렇죠.